공부할 때요. 지금 이런 게 리얼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초기 불교 같으면 해탈하자, 천국 가자. 뭐냐면 이게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답을 정해놓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사심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해요. 열반에 들고 싶어서 공부를 해요. 이건 답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남들이 목표로 세운 거예요. 남들이 원했던 거. 그런데 우리 삶은요. 그렇게 남의 말 듣고 따라할 게 아니잖아요. 남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해탈하고 싶다. 내가 나는 이 세계가 너무 싫어서 탈출하고 싶다든가 나의 간절한 게 목표였으면 모르는데 어떤 종교를 가입하면 그 종교의 집단적인 목표를 나도 무의식적으로 내 목표로 설정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라니. 남들이 열반하니까 막연히 열반. 남들이 성불물. 막연히 뭔지도 모르겠는데 성불물. 나의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학당의 수행법들은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데 활용하세요. 학당 수행법. 그게 진짜 공부죠. 뭘 원하시든 원하시는데 학당 공부를 써가지고 자기 삶에서 그걸 이루어보세요. 목표를 무조건 여기는 천국 가야 된다고. 교회 가면 천국 가야죠. 갑자기 천국을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는데 간단히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따라 어딘지도 모르는 데를 막 찾아가시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원하시는 걸 이루시게 저는 원하는 게 없는데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 공부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당에서 사기를 안 치겠다는 게 이겁니다. 어느 정교 철학보다 외쳐요. 우리가. 체험과 개념의 만남. 자명. 자명한 진리를 과학적 진리도 자명하니까 우리가 연구하죠. 자명한 건 알아두면 삶의 유용이 쓰이거든요. 과학을 왜 연구해요? 알아두면 삶에 유용하게 쓰이니까. 그렇죠? 과학을 꼭 뭘 하려고 과학을 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더 알아내면 유용하게 쓰이니까 하는 거지. 철학은 왜 공부하세요? 똑같아요. 자명한 걸 하나라도 알아두면 인생살이 도움되니까 알아두려고 하는 거지. 과학은 그냥 연구하면서 철학은 해탈하려고요. 미리 목표를 정해요. 살아본 적도 없는 인생을 제대로. 다 이번 생 처음인데 육도를 떠나야 돼. 탐진치는 버려야 돼. 탐진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부처님은 출가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인 셋이었어요. 저라도 그 정도면 또 고민해볼 수 있어요. 아니 나 지금 총각대인데. 아무것도 나는 없는데 왜 갑자기 나더러 지금 해탈하라는 거예요. 출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부처님은 되죠. 시달렸나 보죠. 세단태. 저는 아직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뭘 봤다고 내가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어요. 저는 이런 거를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처럼 연구하세요. 앞으로는 영성을. 종교의 시대가 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영성의 시대로 간다는 건요. 과학적 진리처럼 영적 진리도요. 삶에 유용하게 쓰세요.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어느 한 종교가 제시한 그 답안을 모범 답안처럼 믿고 그냥 신앙하면서 가는 시대는 이제 안 따를걸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그게 내 목표가 되겠어요. 갑자기. 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사는데 과학적 진리도 필요하지만 영적 진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걸 내 마음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대한 진리를 알수록 더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게 영성의 시대예요. 자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체험과 개념이 결합된 자명한 영적 진리들만 가르쳐주면 돼요. 홍해각당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어느 종교에 누가 와도 도움받겠죠. 왜? 자명한 영적 진리만 탐구하는 걸 도와주고 공부하는 걸 도와주니까. 결론은 자기가 내려야죠. 출가를 할지 해탈을 할지 천국을 갈지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 진리를 공유할 뿐이지 그걸 써서 뭘 할지 나 이걸 가지고 원자폭탄 만들 거야. 그럼 알아서 자기가 정하는 거지. 뭘 하라 말아 할 게 아니죠. 과학적 진리를 삶에 유용하게 쓰자는 거죠. 과학적 탐구의 목표는. 철학적 탐구의 목표도 그래요.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고 더 자명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와나 모두를 이룩게 하는 방향으로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쓰인 거죠. 단순히 주관적 개인적인 공부 자체가 주는 개인적인 희열도 있겠지만 법열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남과 나눌 정도까지의 그 마음을 쓰신다면 훨씬 훌륭하다. 과학도요. 과학자들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 탐구 다 알아내는 쾌감 때문에 합니다만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알아낸 게 또 널리 공익에 이바지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박갑한 기분 드는 거. 똑같아요. 철학도. 과학자들도 보살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철학자도 똑같이. 보살이 되자는 건 저는 그런 거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을 자명한 진리를 가지고 연구해 가면서 찾아가는 거. 그 이상 전 그 이상은 미리 결론내시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해요. 탐진치도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하시면서 탐진치를 버려야 된다고 속단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버려야 될 존재야.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참나를 맛봤으니 우린 참나로 들어가야 돼. 맛본 거지 거길 들어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주가 당장 우리한테 내몬 건 아니죠. 그게 섣부른 거죠. 힌두교식으로 우린 참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왜?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것도 이미 개인적인 판단이죠. 나는 아무리 참나에 대해 연구하고 육바람을 연구해봤지만 참나로 들어가라고 우주가 탄생한 것 같지도 않고요. 탄생한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술인데 결국 소승 철학으로 가면요. 현상계가 이 아름다운 현상계가 왜 존재하느냐. 버리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맛보여준 다음에 버리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주가 좀 변태가 아닌 이상 이렇게 엄정한 공식이 집행돼서 펼쳐지는 이 세계가 단순히 탐진치 버리라고 맛보여으면 버려 이럴 용도로 우주가 창조됐다는 거잖아요. 소승 철학은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섣불리 그런 거 믿지 마시라. 그걸 믿는 거는 자명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초기 불교 때처럼 우리 학당에서도 무상고 무하를 연구해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다. 자명한 진리니까. 자명한 진리를 연구했지만 12연기가 굴러가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무상고 무하니까 이 세계는 버려야 되라는 결론은 저는 안 내렸거든요. 내린 적이 없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라는 걸 알고 살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명한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탐구를 했더니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게 공식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무상에 의미가 없군. 버려야겠네. 이게 소승불교식 관점이에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무상하다고 왜 갑자기 버려요? 무상하다고 왜 버릴 거죠? 못 쓸 거죠? 그러니까 무상한 줄 알고 우리는 사는 거죠. 학당에서 무상을 연구했다고 해서 버리자는 결론이 안 나와요. 제가 제가 실험해 본 거예요. 초기불교식으로 똑같이 해봐야 아니까 제가 기존 종교를 비판하려면요. 무상고 무하를 연구해 봤어요. 하루 종일 만정이 뚝뚝 떨어지긴 해요. 초연해져요. 초연해지고 또 좋은 거예요. 탐진치가 떨어지니까 더 양심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탐진치를 버려야 되라는 결론은 안 나오더라고요. 무상고 무하라는 걸 깨달아도. 또 힌두교식으로 참나 안에만 있어봤어요. 좋아요. 그게 결국은 참나로 돌아가기 위한 현상계는 쓸데없는 장치일 뿐이다. 방해물이다. 버리고 참나로 가자. 라는 결론은 안 나왔어요. 또 있어 보니까 내 안에서 계속 이니지가 올라오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고 무한지 알겠어요. 참나 참나 상태가 얼마나 지복의 상태인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이니지 구현이 주는 그 또 그 기쁨은 또 달라요. 뭐 하나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어요. 이 중에 뭐 하나를 버리라는 메시지가 오지도 않아요. 제 안에서는. 늘 깨어 있으니까 일체가 참나 작용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현상계에서 오히려 참나의 뜻인 이니지를 더 잘 구현해야겠다로 결론이 났죠. 다른 결론이 나서 제가 다른 결론을 주장한 거예요. 실험해 보고 한 거지 제가 임의로 그냥 혼자 소승 안 돼 대승 가야 돼. 왜 우리 선생님이 대승이거든요. 이런식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요? 제가 믿는 저기 조계종이 대승불교거든요.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 학당에서 무상고부와 14조 진리를 외치는 거는 이걸 써서 더 잘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홍의인간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시면서 더 살맛나게 살아보시는데 유용한 진리로 수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들은 남이 아무리 남한테 자명해도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나한테는 자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책임이에요. 각자 자기가 하셔야 돼요. 자기가 수행해서 실험해보고 과학적 진리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과학적 진리랑 자명한 진리라는 점에서는 하지만 하지만 과학은 한 사람이 실험하면 모두가 같이 누리면 되지만 철학은 한 사람이 실험했더라도 나는 나대로 실험해야 돼요. 내 실험실 내 영혼의 실험실에서 따로 또 실험해봐야 내 진리가 됩니다. 이게 과학과 철학의 차이에요. 내가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의각당에서는 자명한 진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실험 교보제도 같이 판매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안 해보시면 여러분 법계 여러분의 세계를 바꿀 수 없어요. 이 진리가 자명하게 인가가 안 됩니다. 아무리 유농식이 맞다고 했다고 내가 인가가 되는 건 아니죠. 믿음이죠. 그냥 유농식이 크게 잘못된 얘기는 안 하니까 맞을 거야. 스티븐 호킹이 늘 맞는 말만 하니까 이 말도 맞을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스티븐 호킹이 과학은 전문가인데 철학은 전문가가 아닌데 죽을 때 윤리는 없다고 하고 죽었어요. 물리법칙만 있지 윤리법칙은 없다고 하고 죽었어요. 맞는 말일까요? 호킹이 했다고 해서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스티븐 호킹도 실험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명한 얘기죠. 자기가 실험해 본 거에 대해서만. 언제 윤리를 얼마나 실험해 봤다고 저런 말을 해? 이런 거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실험해서 있다고 인정한 건데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요.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진실적인 마음으로 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내 종교에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뭐든 좋아요. 내 삶은 종교가 없어도 좋아요. 내 삶에서 이런 진리를 활용해서 더 알차게 살아보자.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소원이 저는 어떤 종교인이나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이 아는 걸 알고 내 삶에 써먹는 일반인이 되는 게 내 소원이었다는 게 그 느낌이에요. 난 나대로 내가 살만 나게 사는데 그 영적 진리를 활용해 먹고 싶었던 게 더 저의 직접적인 동기였다는 거죠. 공부를 하게 되면 저는 그 초심을 잃기 싫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초심 그 마음이요. 지금도 자명한 거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시기를 권해지래요. 어디든 실험해 보시라. 원하는 답을 얻으실 겁니다. 학당의 진리들을 활용해서 자명한지 체크하고 실험해보고 인가해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렇게 우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홍인각당은 특정 결론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단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같이 공부하는 그래서 언제고 인류가 존재하냐는 홍인각당이 존재해서 인류들한테 영적 실험하는 방법을 도와주고 자명한 14조의 결론 내는 걸 도와주기만 하면 좋겠어요. 써먹는 거는 각자 알아서 자기 목표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학원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학원 하나 있으면 좋지 않아요? 종교는요. 믿으라 그래요. 일체의심조 믿으라 그래요. 여기는 실험해 보여요. 실험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참나 상태에서 통의식으로 본 다음에 일체의심조 맞네. 내가 유식학판은 아니지만 그 말도 맞네. 이렇게 이런 객관적인 자세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 삶을 써먹어 보는 거죠. 험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일체의심조로 내가 배운 진리들을 활용해서 인생 문제 푸는데 활용해 보십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학당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